안녕하세요 김마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골목회 팀에 세 분하고 라운딩을 하는 3대1 경기를 다시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했었던 멤버가 빠지고 좀 더 고수가 없어서 80대 중반 치시고 양쪽에 계신 두 분은 보통 때 90대 치다가 최근에 이 연속 80대를 치셔가지고 기사가 등등한 상태에서 한 분 더 80대 중반 치시는 분을 모시고 제가 3대1로 시합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끝샷! 끝샷! 원래는 1번 홀부터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1번 홀라서 지금 한 분이 좀 웃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스타터가 빨리 나가라고 하도 구박을 해서 먼저 나와서 1번 홀은 영상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고 2번 홀부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홀은 참고로 다 비긴 걸로 처리했습니다. 2번 홀부터 잘 발효습니다. 나이스 온!! 세분이 저쪽으로 일단 2원 했구요, 저도 2원을 못해서 지금 3번째 샷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잘 칠게요. 어... 이제 퍼팅쏘와 가면 될 것 같네요 최소한 비교이긴 하겠네요 부담사기 2일이 유명한 비교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조금만 더 위로,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릴게요 위로, 위로 올려도 아 반짝이야 위로 위로 올려도 하다리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중이 하더맨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려운데? 잘 따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으 으 으 으 예 경기방식은 홀당 스킨스 인데요 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누적돼서 뒤 홀로 5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볼 까지 않고 17번 까지 가면 침할벌되겠습니까 으 으 으 으 걷어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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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1,2번 홀 제가 2개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르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못 들은 척 하더라구요. 그래서 혼내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방은 우리한테 냅둬 한 방에 찍었잖아. 그 사람들은 다 3번만에 걸은 거잖아. 한 사장님만 1번에 걸었잖아. 내가 가서 지금 카톡에 올려놨어. 1번 홀 1번만. 유튜브를 라이브를 준비할 수 있잖아. 누가 보겠어요. 와우! 와우! 잘 친거는 박수도 쳐주고 좀 그래야지 뭐. 잘 친 거는 박수도 쳐주고 좀 그래야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3대1로 반짝하고 붙었어. 하도 하는 거예요. 하도 하는 데는 그 빡 Salvator의 손으로 너무 예뻐진ze. 하관 fulfil ii 제가 먼저 살리려고 해요. 그래야 되겠네. 야, 형님 화이팅! 이제 나를 거꾸로 하세요. 니어에 버디값 있어요, 형님. 니어에 버디하면... 혼내중 그렸어요. 자, 재밌게 치세요. 예. 오늘도 소녀가장이 먹여 살려야 돼. 지혁을 알 수 있어. 하하하하하 100km나 봐야 돼요? 100만 보면 되지 않나? 그럴 거 같은데? 형이 몇 번이야? 아휴... 1. 1. 2. 3. 2. 3. 2. 3. 4. 5. 5. 6. 4. 5. 3. 5. 6. 5. 6. 7. 7. 9. 9. 10. 10. 10. 이 중까지는 우리가 봐서는게 벌써 영준이형 얼굴 색이 안좋아 나 얼굴 항상 그래 쇼샷 좀 길어 나이스 온 저기 형님은 벙커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기권들 이거 못하겠다 이거 형님 기권 받아줘 아니 이거 어떨까 이거 내가 어떻게아 형님 기권 받아줘 아라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행 besser 저거? 여행 주인공 여행 여행 오오! 대박인데 네 니어의 버디냐 니어의 그냥 니어 가만 반짝거리기 하나네 니거야 설사했어 근데 반짝 설사 아 그럼이야 너 뭐 해갔어? 뭐 안했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니어의 버디 할 줄 알건데? 아니요 하구 얘기해 하구 하구 어디 하려고 세 개밀면 이끄져 오는게 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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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한개씩 이겼다 그래도 한개씩은 줘야지 한 개였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 기분 안맞춰줘도 돼 아직까지는 기가 덜 죽었네요 혼내주겠습니다 450불짜리 버터 약발을 받네 혼내주는건데 그냥 수금 꼭 지금 해야돼요? 그럼요 카메라 있는데서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히 해야지 수금 나왔습니다 저거 봐 벌써 컴플레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잘 떨리는 모양이네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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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